이젠 글렀어 정권 유지는 커녕 멤버 유지도 안 될 판이야 폭탄주라도 얹어 말아줘 맛있게 이러다가 미국도 돌아서게 생겨서 결국 박정희 꼴 나눈 듯인가 이제는 글렀어 윤돌이는 글렀어 정권 유지는 이젠 글렀어 20대도 돌아서서 대구도 돌아서서 엄마도 돌아서고 옷에도 돌아서서 태극기만 남았다 정권 유지는 커녕 멤버 유지도 안 될 판이야 폭탄주라도 얹어 말아줘 마지막 짠이다 이러다가 미국도 돌아서게 생겨서 결국 박정희 꼴 나눈 듯인가 다 깎이 봐서 정권 유지는 커녕 멤버 유지도 안 될 판이야 폭탄주라도 얹어 말아줘 폭탄주라도 이러다가 미국도 돌아서게 생겨서 결국 박정희 꼴 나눈 듯인가 아 진짜 그렇게 내가 청와대 안 들어갈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야 누나가 저 청와대 찾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좋아 빠르게 가 하하 예 이런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김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아 빠르게 가는 윤석열이 네 대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네 한참 유행이 됐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 빠르게 가 네 네 정말 윤석열이 탄핵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 네 네 뭐 빨리 가도 되는데 그냥 네 탄핵 말고 그냥 아 다른 걸로 그냥 빨리 가버리는 하하하하 뭐 어디든지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이 갈수록 불안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불안하죠 내면 깊은 데서는 불안이 아주 심하겠죠 네 네 보통 사람들이 내면의 그런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 네 네 그걸 그대로 직면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네 그 뇌변에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뭐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그걸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음 의식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고나 감정을 아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굳어지면 잘못하면 이제 성격장애가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아 회피하면서 네 그걸 회피하고 방어하려다가 방어하려다가 네 윤석열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불안한 감정이 들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거나 뭐 자기가 느끼고 네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보상 네 네 뭐 방어 이걸 위해서 이상한 감정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아하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자신감이라든가 네 또는 뭐 공격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선 불안감을 느끼겠지만 의식적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우울증 우울증이 있다 아 뭐 집단 우울증 얘기하는 거죠 정권의 아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우울증이라고 표현했죠 정치적인 우울증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만이 아니고 그 집단 자체가 집단 자체가 네 물론 이제 핵심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하신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료대라는 와중에 윤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우울증이 염려된다 이러면서 그 증상으로 현실부정은 전형적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 심리적 정권 개인 차원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깁하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이라면 윤석열은 네 그래서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심리 상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의 여러가지 증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네 네 저는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서민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좀 착한 사람들의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반면에 윤석열 같은 기득권자들은 보통 우울증보다 가학증을 가학증 남들 학대하는 괴롭히는 거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고 보셨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학증이든 우울증이든 모든 어떤 정신 장애는 네 네 요구나 욕망의 좌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음 뭐 중요한 요구나 욕망이 좌절되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른 영 70년나 욕망이 좌절되든 분노가 시대 초발 네 네оз 네 네 네 living productivity 아니죠. 얘들은. 국가와 국민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혹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남들한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노를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자기 공격을 해요. 그러거나 현실 진짜 부정하거나 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이나 못된 인간들은 힘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분풀이하거나 괴롭힐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이라든가 약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는 못된 놈들도 그러겠죠. 길거리 가다가 괜히 아무나 차고 밟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층 그 다음에 악당들 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날리는 비율은 별로 없고 가학증을 날리는 비율이 높아요. 윤석열 정권은 사실 가학증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앓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지금 심각하죠.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 이제 공통점은 결국 어쨌든 비상식적 사고 현실 부정 같은 이게 양자 다 나타납니다. 가학증이든 우울증이든 이건 정신건강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고 감정통제의 어려움 같은 것도 경로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가학증 우울증 모두 공의 그런데 우울증은 그게 많이 약화돼서 거의 감정표현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자기파괴 성향도 드러나긴 해요. 그런데 가학증은 자기파괴보다는 타인파괴 국가파괴 국민파괴로 가고요. 이런 점에서 다르고 고립이라는 거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는 고립이라는 것은 우울증의 특징인데 이거는 가학증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학증은 고립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코패스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래서 이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상황에 따라서 또 계급계층에 따라서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학증에 걸린 정신이상자 네. 집단이라는 거죠. 이런 윤석열 정권 이것과 지금 이곳 이놈들로 인해서 겪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우울증 답답함 한 사회 전체가 좀 정신병동 아닙니까? 이러면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우울증은 남은 잘 안 해치거든요. 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남들 괴롭히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결국 자기를 파괴하죠. 그것도 불행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학증에 걸린 집단은 자기를 파괴하면 좋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박수 쳐줄만한 일이죠. 윤석열이 수술을 파괴한다면 네. 자기를 파괴한다고 그러지 않고 남을 파괴하는 그러니까요. 국가를 파괴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를 팔아먹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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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저 국민분들이 이 촛불집회 나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나면은 네. 그렇게 좀 속이 후련하다고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노를 외향하는 아. 풀어내면서 밖으로 표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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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을 해소하시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모든 것에서 기본은 어쨌든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데요. 감정 표현이 억겋되거나 억제되면 네. 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그 주변에서들 말씀하시는 게 야 이제 날 풀렸으니까 네. 아 좀 나가야 되겠다. 촛불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집단적 우울증을 네. 치료하고 이 가학증 이놈을 네.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이 지금 선생님 아주 신고사 상황인데 이번에 이놈이 그 국정브리핑 네.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른 기자가 아니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기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정을 내더라고요. 야 현장을 가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왜 화를 했을까요? 일단 뭐 자기한테 공격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 했다는 것에서 화가 났을 수 있고 일단 조선일보도 뭐든 상관없군요. 조선일보가 더 화나가 화가 났겠죠. 조선일보라서 더 네. 아 그런가요? 요즘 조선일보가 약간 좀 공격하는 그런 윤석열을 조금 치죠. 예. 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분 나쁜데 아 너 이씨 나를 편들어야 되는 놈이 가만 안 두겠어 네가 할 질문이 아니잖아 이런 거군요. 그렇죠. 뭐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완전히 이 기자 뭐 간담회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국정브리핑을 하고 나서 파닥이 퍼진 게 윤석열 외계인설 아닙니까? 사실 저는 외계인인데 지구역 온 지 얼마 안 됐다. 상황을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런 소리 좀 퍼졌고 선생님 그때 대선 후보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있었죠. 얘가 갑자기 과학고 예술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야 무슨 빙하기에서 왔냐 쟤는 그거 다 있는데 냉동인간이라 냉동인간이다. 그런 소리 있었죠. 미래에 앞으로는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에 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서른 광견병설 광견병에 걸렸다. 광견병이면 선생님 우리가 누구한테 물렸다는 건가요? 미친 개한테 아니면 뭐 자기가 미친 개니까 아 자기 스스로가 잠복했던 병이 이제 발작을 댄 거예요. 토리가 물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토리를 물겠죠 자기가 자기가 그런데 이게 제가 댓글을 봤는데 어느 기사에 1등한 댓글이 뭐냐면요. 이건 뭐지? 미친 건가? 이 짧은 이 문장 두 개. 그런데 저도 너무 공감 갔거든요. 딱 그 느낌이 그거잖아요. 야 이게 미쳤냐?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난리 났는데 완전히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를 지금 우리가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들은 현장에 나가보라고?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미쳤나 이 자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1등. 광견병 소리가 이제 그래 도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나 봐. 그러지 않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것을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외계인이거나 광견병에 걸려서 발작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반대 세력 혹은 국민들과 전쟁할 결심을 하지 않고 그건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개허음 같은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야 내가 잘 된다는데 어쩔 거야 너희들 죽여버릴까? 딴 말하면 현장 가봐 이 자식아. 이런 쪽으로 일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총선 직전에 또 한 번 기자회견인가 한 번 했거든요. 대국민 담화 아 담화였네. 그때는 그때도 담화 그때도 담화 그래서 대국민 담화 이렇게 됩니다. 그때 사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긴장이 됐어요. 야 저놈이 갑자기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착한 얘기하면 어떠하나 착한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총선 또 막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과 똑같은 기조로 기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다 잘 된다 지금 언론이 지금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그리고 나서 총선을 패배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참패했죠. 참패했는데 게다가 당도 지금 한두 번 거의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이런 담화를 한다? 선생님 저는 이거는 총선 전에 했던 담화는 그야말로 오만의 기인한 그러니까 현실 오판에 기인한 다마일가스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 참패는 어떤 식으로든 왜곡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윤석열은 우리가 이겼다고 왜곡을 했죠. 정신 승리를 하긴 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총선 참패했고 당도 빼앗기고 정치 지형이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똑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현실 오판의 문제는 아니다. 착각의 문제는 아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과 결심이 없어지는 하기 좀 어려운 말과 행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개혐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국지전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임박했다는 것은 그런 징조로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8.15 광복절 때 했던 독트린 개가 독트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15 독트린 개트림 개트림 선생님께서 개트림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국정브리핑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한번 해보자. 닥쳐라 가만히 안 두겠다. 조선일보 너까지 닥쳐라 그렇습니다. 이거 뭐 조선일보도 자칫 반국가 세력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하다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다 이제 맘에 안 든 정가가 없군요. 싹 쓸어버리는 거군요. 예전에 이승만도 그랬어요. 좌파만 쓴 적이 아니라 중도 우파까지 할 것 없이 맘에 안 든 사람 싹 쓸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좌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파죠. 또 그 사실 김규식 이런 사람도 우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나마 여운영 선생이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중도 좌파 여운영 선생도 암살했고 저런들이 김구 선생도 암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탄압이 심했냐면 김우중이라고 대우그룹 회장이 있죠. 그 사람 아버지가 정치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승만 반대쪽으로 나간 거예요. 좌파는 아닙니다. 우파예요. 우파인데 이승만을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찍힌 거죠. 한동훈 같은 거 한동훈 한동훈 보다는 좋은 분이에요. 그나마 우파지만 양심도 있고 지저도 있고 그런 쪽인데 한국전쟁 터지자 아들 한 명 데리고 월북해버려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이승만이 막 죽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단 자기한테 맞섰다 찍히면 전쟁을 빙자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살아생전 정치 쪽이 기웃거리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피납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북에서 잡혀갔다. 사실은 피납이 아니고 월북이에요. 월북. 그래서 김우중의 회장이 셋째 형인가가 하여튼 그때 같이 넘어갔는데 북에서 장관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요. 저 자선에 썼는데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나중에 재벌 총수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도저히 건드리기 어려운 지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야 아버지 얘기를 꺼내고 그때서야 기념관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정권이 아주 무도하게 모든 사람을 박살됐다. 선생님 그거는 사실 그러면 이념과 가치에 의한 것도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 감정과 기분에 따른 거네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싫어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걸 반대했던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빨갱이로 보라서 그런데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1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1순위가 반국가 세력 1순위. 그럴 것 같아요. 2순위의 이준석 3위가 이재명 그렇군요. 다 같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보도연맹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도연맹 그게 그 당시에 실제로 좌파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 좌파운동을 했다고 해도 학살해서는 안 되는 건데 좌파운동을 하지도 않은 명단 채워야 돼 그냥 거기 이러면 쓰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수십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국정브리핑은 사실상 전쟁 선포 그렇습니다. 입틀막이군요. 의료대량 관련해가지고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인데요. 국힘당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야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응급실에서 죽어나가고 어제만 해도 용산에서 한 분이 건설현장에서 떨어졌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가다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버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긴다는 표현을 썼죠? 네네. 누구한테 이긴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의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체는 의사들에게 지긴다. 주체는 누굴까요? 윤석열 일당이에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의료 대란을 뭘로 보냐 의전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패밀리 윤석열 집단 일당과 의사 집단 간의 싸움 승부다. 전쟁 승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6개월만 버티면 쟤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주호가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윤석열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매사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물들어 있을 것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윤석열은 정치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협상 타협 쪽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으로 봐요. 싸움.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래서 이기냐 지냐 쪽으로 봅니다. 계속 이기려고 그러겠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위험하죠. 그러니까 당장 추석 때 지금 응급실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는데요. 저도 지난달에 그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좀 꽤 큰 병원에 갔어요. 완전히 제일 큰 병원은 아니지만 2차 정도는 갔는데 저 거기 옛날에도 가본 응급실이거든요. 그런데 컴컴하더라고요. 불도 다 꺼져 있고 그냥 뭐 몇 사람 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더한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뭐 전공의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이제 전공의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신입자에서 대가리 숙이고 들어와 이런 건데 전공의들이 야 안 들어갈 건데 다 떠나버렸어요. 관 둘래 그래요. 네. 만 3천 명 중에 만 2천 명이 지금 군대도 일반 병원으로 가겠다. 군의관도 안 가고 뭐 이러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한독수 총리가 이거 다 전공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의료라는 전공의 잘못이면 민생파 타는 국민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야 명언이네요. 남탓의 1인자들인데 이것들이 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의사가 한국에서 검찰 이상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엘리트 의식으로 치면 검찰 이상일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검찰은 법대 너희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무시하게 있다더라고요. 의사들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기들이 엘리트 집단이라는 그런 어떤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월의식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의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검찰은 혹시 니네가 다 그만두면 심부름센터 직원들 고용해도 업무 처리가 되는데 똑같이 우리는 안 돼. 누가 우리를 대체할 거야. 대체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좀 아래로 보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일은 뭐 쉽게 하면 기능직 정도로 보는 거고요. 자기들은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 그런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윤석열이 그러면 순순히 항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사람들이 아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항복을 거부할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그거를 강과했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인생을 살면서 힘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자기가 자기도 굴복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굴복하고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고무웃수에 마지막 하면서 굴복하고 살았고 굴복했고 또 살아오면서 검찰 생활하면서 굴복하는 범인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윗사람한테 굽신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봤어요. 세계관 자체가 인간관 자체가 인간은 힘 앞에 머리를 조화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인간관일 겁니다. 그건 정말 제국주의의 인간관 일맥상통하네요. 일본과 미국에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녹취록 같은 데서도 국힘당대가 들어가고 와서 다 줄 설 거라는 가서 다 밟아버리겠다는 뽀개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쥐약 먹은 것들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죠. 힘 앞에서 내가 힘을 부리면 다 내 앞에서 다 없앨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의 인간관이니까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의사 집단을 밀어붙인 건데 니네가 뭐 엘리트면 무슨 내가 힘이 더 센데 밀어붙이면 쓰러지겠지. 안 쓰러진 거고요. 안 쓰러지면 버티는 거고 의사들이 의사들도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집단이라니까요. 쉽게 손을 대고서는 힘을 해결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의사 오늘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안철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도 의사하다 그만뒀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철수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부모님이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더 나빠요. 원래는 이 공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과학자 과학자 죄송합니다. 안철수 과학자 어려서부터 에디슨 흉내를 내던 과학도 그랬어요. 안철수가 그럼 공대에 갔어야죠. 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의사거든. 아버지가 의사인데 의사대라는 강요는 안 해요. 점잖은 분들이랑. 그런데 안철수가 딱 보아하니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대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 지가 알아서 기었구나.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사랑을 어지간히 못 받았으면 이렇게 알아서 기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은 의대 가라고 해도 아버지랑 막 들이받고 싸운 다음에 공대 가요. 그런데 너무 못 받으니까 아버지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의대를 선택한 거예요. 아빠가 심리적 고무웃을 때렸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은은한 지배죠. 은근한 지배. 친절한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학대. 에리프롬의 표현입니다. 끔찍하네. 아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군요. 썼습니다. 친절한 학대. 어우 끔찍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길들여서 의대에 놓는데 안철수는 싫은 겁니다. 의대를 다니는 게 너무. 그래서 핑계거리로 백신을 맞은 거예요. V3.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되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반항하면서 의사를 그만뒀죠. 안철수가 의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인데 억지로 됐던 사람이니까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항상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쟤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딴 얘기고 어쨌든 안철수가 맨날 한 얘기가 청년들한테 의사도 직업 만족도가 20%밖에 안 된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실 돈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사회적 지위도 높고. 더럽게 불친절하고요 선생님. 존경도 받고 나름. 존경 뭐 그렇죠.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죠. 그런데 의사 그러면 벌써 이런. 그런데 그런데도 20%라는 거예요. 직업 만족도가. 의사가 진짜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80%는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더 심합니다. 왜냐.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부 좀 한다. 그런 부모들이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지방에 의대까지 보내잖아요. 아무리 예술을 잘하고 다른 재능이 있어도 다 의대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겠어요. 사실은 가기 싫죠. 그런데 지금 의사가 된 망당수 상당수는 돈 때문에. 또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기대 때문에.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니면 아빠가 가라고 해서.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 만족도도 낮고. 안 그래도 짜증 나는 거예요. 일 끝나고 의사들이 술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 기회에 윤석열이가 난리를 치니까. 뺨을 때려준 거네. 막 때리니까. 아유 그냥 그래. 때려쳐쳐. 안 해. 어차피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어.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수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의사와 검사의 싸움이든 뭐든 간에. 문제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네들 그냥 권리들끼리 싸우는 거. 윤석열은 관심 없죠. 의사 집단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을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죠. 의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를 한독수가 이게 적반하장격으로 전공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네들이 잘못해 놓고. 그러니까 지도 잘못해 놓고는 나쁜 놈들은. 의료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천 명. 아니. 이천명 찍어요. 이천명. 아 이천명. 죄송합니다. 천공 얘기하다가 지금. 천공 지시로 이천명 딱 찍어가지고. 천공 이름이 이천공이라고. 네. 설이 그렇죠. 그래서 이천명에서 1도 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악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태가. 그리고 그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네. 차라리 의사들이 좀 이기적이고 그런 엘리트주의가 심해도. 네. 설득해서. 국민적 연구 이런 거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면 의사들도 아예 그래 조금 양보해야지 하는 쪽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세련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2천 명 딱 찍어놓고. 네. 안 하면 다 밟아버릴 거야. 이런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이번에 추석 때가 정말 문제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글이 하나 도는데요. 벌초가 가지고 예초기 함부로 쓰지 말라고. 자칫하다가는 다치면 응급실도 못 가고 조상분들이랑 같이 제사상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런 글들이 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술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아니면 심각하게 뇌출간이 왔다. 응급실 가야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엊그 뒤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응급 대통령 응급의사가 수십 명이라고 그러네요. 있어요. 따로 고용했어요. 보통은 한 몇 명이래요. 한 대 다섯 명이라는데. 수십 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돈답니다. 지는 그렇게 해놓는 거죠. 안전체 안전반응. 안전하게. 근데 뭐 수술도 거기서 가능해요 그 의사들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광견병 수술도 되나. 광견병. 광견병은 좀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봐야죠. 그래요. 어쨌든 뭐 중병이라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문의 없음. 광견병은 수의사. 수의사 없어서.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젠간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하이팅이라고 하는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50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니까요. 의사로 50명 걸고. 그러니까요.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해야 되겠구만. 네. 정말 진짜. 여기서 좋아 빠르게가 한번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백자TV, 싸대기TV가 다 수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있는 계좌와 페이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이 코너를 또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가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가 퇴진으로 가 좋아 빠르게가 술집으로 가 이제 그만 빠르게가 퇴진으로 가 좋아 빠르게가 퇴진으로 가 좋아 빠르게가 퇴진으로 가 좋아 빠르게가 퇴진으로 가 이제 그만 빵에 가요 선생님 계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 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꺼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계엄에 들어가면 원래는 국회가 이 계엄을 중지할 수 있는 그렇죠. 과반 이상이면 그런 게 이제 권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 구금해버리는 계획이 이미 박근혜 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야당 대표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여당에서는 뭐 길길이 뛰고 있죠. 길길이 뛰고 있죠. 근거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이상하죠.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웃고 말 텐데 허허허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날뛰는 걸 보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들켜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계엄을 하려고 해도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뒤통수를 탁 쳐야 되는데 우리가 안 거예요. 뒤통수 칠려고 한다는 걸 자꾸 돌아보고 이러니까 김빠졌잖아요 이미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죠. 그리고 국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어떤 놈이 흘렸어 이거. 한 방 때리려고 그랬는데. 네. 모르게 한 방에 해쳐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이재석 최고위원이 아니라 이 일련의 흐름들만 보고 즉 윤석열 정권의 일련의 행동과 흐름을 보면 계엄력으로 가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정황상으로는 그런 거죠.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컸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계열에서 정보를 뭔가 얻은 거 아니냐. 입수한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용윤 국방부 장관 후보 거의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만요. 김용윤이 갑자기 뭐 이 저 계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죠. 사람들을 모았더라고요. 네. 와서 회의를 했었죠. 권한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가 뭐라고. 경호처장이? 그러니까요. 그걸 왜 불러요. 와. 물론 이번에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1212 다룬 서울의 봄의 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 수방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꽁실한 꽁실한 됐고요. 그리고 기록을 안 남기려고 살짝 빼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던지 걸린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김용현 자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계엄 준비의 일환이 아니냐. 좀 그런 거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여러 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청공 데리고 들어간 것도 이놈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요? 김용현이래요? 그 관저 알아본다고 청공 들어갔다고 부승찬 의원이 그때 깠지 않습니까. 그때 이놈이래요. 청공을 데려간 게. 경호처장. 그 당시. 네. 그 당시 경호처장이니까. 그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막판에 과정에서 말조짐하시라고. 와. 그거잖아요. 개엄이 왔고 너 죽여버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 죽을래? 죽을래? 뭐 이거죠. 와. 선생님 이 정도면 정말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김용현이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딸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위험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위험한 거로 치면 유성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더 위험하다고 보냐면 신원식을 찜찌어 먹을 만한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체 핵무장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럴더만요. 네. 윤석열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자체 핵무장을 떠들나 했더니 김용현이 영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들이 소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소신이 변하지 않았냐. 네. 그랬을 때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강경파다.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강성희 의원 입틀막 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졸업생. 그다음에 의사협회 회장이었던가요. 그 사람도 입틀막 했죠. 그러니까 사실 좌우 가림 없이 입틀막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좌우 가림 없이 죽일 것이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한 놈이 지금 국방부 장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뭐 이 엉망인 놈도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로비를 했다네요. 네. 줄대고. 그걸 보면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적인 그런 정치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고 했을 때는 성향 자체는 친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친미인데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친미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선생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미국과 싸워서 하기보다는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세력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각에서 지금 한국에 핵무장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자체 핵무장에 성공하는.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여론을 보려고 하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김태효가 해리스가 만약에 정권 잡으면 안보실 애들 내가 교육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마치 옛날에 우리 유교 시절에 조선시대에 마치 우리가 소중화다. 중국은 이미 중화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소중화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들이 진짜 어떤 제국주의의 정말 핵심 이 가치를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제국주의가 부려먹는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중에서 우리가 1등계. 1등계. 대장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1계야. 그렇습니다. 미국의 난 진짜 훌륭한 충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김태효, 김용현 이런 사람들 다 친미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견해가 신원식은 자책무장 반대. 그다음에 또 너무 지나친 어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반대하는 말을 했었어요. 신원식은? 조금씩. 그래서 웬일이니 우리가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잘렸구나. 김용현한테 그래서 밀려났을 수도 있다. 국방부 장관을.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시키는 거는 계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향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앉아있어요. 한미관계. 한미관계. 거기서 이제 자체 핵무장 같은 거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렇죠. 잘 설득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말조심하라 이거는 정말. 그렇죠. 무서웠죠. 무서웠습니다. 섭짓하죠. 저것은 예고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부승찬 의원은 끌려가겠구나. 그런 죽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계엄이 되면 바로. 계엄 되면 1순위. 굉장하더라고요. 여야 대표회담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이준석은 한동훈이 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국팀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살려주기 위해서 만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동훈이 정신 좀 못 차리고 있잖아요.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만났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지금 사진 찍는데 심취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진이 역겹습니다. 시간만 나면 사진 찍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삼국지 얘기를 한 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삼국지? 유비가 나오는데요. 유비가 성 같은 거 하나 먹거나 이러면. 앉아서 속고리로 모자 만들고 그러다가. 제갈공명한테 일로 혼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주색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노느라고. 장비가 형 떠나겠다. 저 자식은 큰 뜻을 잃었다. 관우가 막 말리고. 그러지 마라. 형님도 큰 뜻이 있지 않겠니. 이러면. 무슨 놈의 큰 뜻. 이런 점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유비가 그런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갈공명이 없었으면 유비는 하는 일 없이 말 위에서 허벅지 살만 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율곡 선생님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인간이군요. 목표 지향성이 별로 없어요. 유비도. 큰 뜻은 없진 않은데. 일단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면. 자기 위로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 짜든가 술 마시든가 놀든가 이런 거죠. 한동훈이 약간 비슷해요. 대권에 대한 뜻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당대표 됐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나니까 이제는 사진 찍고 가슴에 뽕 넣고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네 신나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제갈공명도 없는 거예요 옆에. 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제갈공명이라고 치면 뭐 진중공 같은. 진중공은 안 돼요. 기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한동훈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계엄 선포돼가지고 반국가 세력 성산하게 되면 1순위가 한동훈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 몰라. 사진만 찍고 있어요. 턱 깨고 나 이러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네. 왜 여야 대표의 단 모두 발언해서 계엄 얘기를 꺼냈겠냐. 네. 정신 차려 놈아.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거기서 꺼낸 거는 동훈아 너 죽을 수가 있어. 네가 1순위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그걸 알려준 거군요. 너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이 자식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네 목이 날아갈 때야 지금.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한동훈은 거기다 대고. 도발을 했죠. 가을에 날아가신다면서요. 네. 약 올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천친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목이 날아갈지 생각 못하고.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한동훈한테. 알려주려고. 야 너 죽지 말고 살려면 누구 손을 잡아야 되겠남. 내 손 아니냐. 빨리 잡아 인마. 이런 목적의 회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도 있더만요 따로. 네 그때 거기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좀 생각 좀 하게. 좀 트일 수 있도록. 자극을 좀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재명 대표랑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런 게 알잖아요 지금. 네네. 또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좀 심각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은 한동훈을 칭찬하는 이유는 한동훈과 자기가 보수대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장차. 어차피 반국가 세력 1, 2위잖아요. 윤석열한테 죽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1순위 2순위니까.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재원 입장에서는. 네네 김재원. 한동훈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당대표인데요. 전의 당대표지만 김재원이는 친윤파.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칭찬할 수 없죠. 칭찬할 수 없죠. 그래서 적을 칭찬하는. 한동훈 칭찬했다가는 윤석열을 눈밖에 날까 봐. 차라리 이재명을 칭찬하는 게 낫죠. 지금 제가 계속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한동훈을 더 미화의 가슴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에 대한 증오보다 내 부하였는데. 부하였죠. 부하. 부하. 그렇지. 수족이었는데. 수족. 이 뒤에 칼 꽂았다. 어디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수족이요. 수족이요. 윤석열도 그런 심리상태일 거라는 거죠. 지금 아니 미쳐버리겠군요. 그렇죠. 가라마셔도 시원찬을 너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다. 네네네. 이런 와중에 최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이가 자꾸 이제 제3자 하자. 제3자. 제3자 특검법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대표 회담 때도 의자명 대표가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하자고. 제3자로 하자. 제3자로 하고. 그러면 한동훈이 또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거까지 받아서 하자.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합의를 못 봤어요. 합의를 못 봤는데 결국 어젠가 발의를 했습니다. 야당 다 모여서. 제3자로 한 것 같은데요. 제3자로 했어요. 소위 말하면 한동훈이 말하는 걸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국힘당에서 같이 해야 이게 통과가 되니까요. 다시 재의결이 되더라도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한동훈이가 이거에다 대고 별로 바뀐 거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양대 갈랭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대한 분수령이다. 이런 걸 몰라요. 하나의 길은 뭐냐. 계속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게 사진이나 찍다가 윤석열이 끓여놓은 솥에 들어가 삶아지는 거. 윤석열한테 맞아 죽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을 끄작내고 살 길을 찾아 나가는. 물론 그래도 감옥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형을 좀 줄여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당장 죽지는 않는 길. 조금 더 뒤에 죽는 길. 늦게 죽는 길. 그때는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무조건 맞아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한동훈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하거든요. 사실 후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 보면 우유부다. 그냥 아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 조중동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에서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놀아나는 거다. 한동훈한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사실 굉장한 기회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나한테 끌려오네. 그럼 지가 약간 던질 수도 있고 약간 밀당을 하면서 몸집을 확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쪽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 그러니까요. 내세울 수가 있고요.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죠. 걔 입장으로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한동훈이 바보라는 거예요. 많이 바보인 것 같아요. 갖다 주는 떡도 못 먹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홍준표가 맞았다는 거죠. 홍준표가. 깜이 안 되는 놈이다. 깜냥이 안 된다. 네. 깜냥이 안 된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이 깜냥이 안 되는 놈을 지금 끌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이 대표가 지금 애쓰는 중이다. 참.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네요. 참. 국힘당 지지자들도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죠. 답답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윤석열의 대체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상태일 겁니다. 절망상태. 그렇군요. 걔네들이야말로 국힘당이야말로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 응급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란이네요. 지금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안 갔습니다. 이게 87년 이후 처음이래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사 보니까 87년 이후에 또 87년이 언급된 게 기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거고 개원식 안 간 거 또 하나는 87년 이후에 대통령들 지지율 중에서 윤석열이 꼴찌 1등이다. 꼴찌 1등. 거꾸로 1등. 자기 소원대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네 나중에. 그렇죠. 노벨 꼴찌상 같은 거 받으려나. 용감한 꼴찌상. 비참하게 권자에서 쫓겨나 대통령 1순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87년 이후 처음이다 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지만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위치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우리를 싫어한다. 우린 걸 알고 있다. 이걸 자백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군요. 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서 못 간다든가. 차라리. 차라리 그럼 될 텐데.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시가 예상된다는 말은 지금 국회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윤석열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다. 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이 또 하나는 안 갔다. 국회에 안 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너희들 상대 안 하겠다. 네. 상대 안 하겠다. 어차피 싹 쓸어버릴 건데 뭐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냐. 달리말음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죠. 계엄이 임박했다는 얘기네요. 신경 안 쓰고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런 쪽이죠. 지금 이제 국회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 국힘당 연찬회도 안 갔어요? 그거는 뭐 이제 다른 이유가 좀 있죠. 아 그렇습니까? 국회가 아니라. 여기는 한동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국힘당 연찬회 이런 데 왜 가냐 하면요.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아까 했다면 좋아 빠르게 하는 거. 뒤로 와서 술 마시고. 이번에 총선 이후에 모임에서도 술 돌렸잖아요. 윤석열은 그런데 왜 가냐 하면 쳐먹으러 가는 거예요. 쳐먹으러. 먹는 거 엄청 밝히는 사람이니까. 먹고 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먹으러 갔는데 한동훈이 앉아있으면 술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죠. 놀 수도 없죠. 재수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아유 저 자식을 날리기 전에는 안 가. 안 간다. 거의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느낌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회 개원식 안 간 날 김건희 생일 파티를 했다네요. 왜냐. 미국 사람들 만났거든요. 기사 보니까 아주 신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김건희 생일을 아주 잘 챙겨줬어요. 특별히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뭘 줬을 거나. 윤석열은 옛날에 개목걸이 줬는데. 김건희도 개목걸이 따로 줬나. 개인마개 같은 거. 개인마개. 생일날 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쉽게 다독거려준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 생일이었더나. 그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러웠다는 얘기죠. 어르신들께서 신이 우리를 그리고 이제 칭찬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이를 미국에서는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보를 그러면 만약에 개혐금을 만약에 윤석열이 칭찬을 준비한다고 하면 최소한 미국의 묵인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거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민주당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개혐음모를 포착할 정도면 미국은 손바닥에 다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도청을 하잖아요 도청해도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호도 있는데 용산에 다 알겠죠 미국에서 이걸 다 알면서 와서 생일파티 해줬다 그렇다면 현재 이 흐름은 개혐음으로 가는 흐름은 적어도 미국의 묵인과 방조는 있다 적극적 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묵인과 방조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제동을 거는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가 이런 거 제동 걸고 정치 개입하는 거 1등인데 전 세계 1등 주한미 대사로 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개혐음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가졌으면 벌써 신호가 나왔을 텐데 안 나오니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미국한테 전시 작전권이 있으니 다행이다 마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웃어야 되냐 울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만이 아니고 개혐 관련해서도 그랬어 부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상 못합니다 사실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12.12 때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 대사관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오죠 근데 어쨌든 국지전을 미국이 막아서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국지전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거꾸로 되기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안 할 것이라는 어떤 뭘까요 이거는 미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나라냐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죠 그건 이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얘기했죠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근데 왜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단정합니까 거꾸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고 물러가라 반대 시위가 선생님 70만이 일어났대요 제가 두 달 전인가 10만 명이 시위했다는 걸 소식을 봤거든요 70만 명이면 거의 우리로 치면 박근혜 탄핵 집핸대요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도 않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정말 최근에 6명의 인질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인질의 6명이 죽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거의 약간 윤석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타냐고는 무조건 나는 하마스 끝장낼 거야 이런 거고요 국민들은 야 너 지금 거기 가있는 인질 데려올 생각이 있는 거냐 지금 없으면 내려와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네타냐고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윤석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거의 60몇 프로 70%까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놈도 안 물러나고 있고요 젤렌스키가 네 지금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는 사실 지금 대통령 인기 끝났습니다 끝났고 5월에 끝났고 불법 대통령입니다 불법 대통령 임기 후 대통령 동부에 무슨 코르스쿤가 코르스쿤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완전히 물려있고 물렸습니다 또 다른 곳이 그냥 돈바스 전선에 뚫리고 있죠 엄청 뚫렸더라고요 하루키우까지 계속 밀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우리는 이기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신승리 윤석열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이 제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새 망나니들 새 멍청이들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었어요 네 그 저 인도 영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인도 영화 새 머저리들인가 새 멍청인가 네 하여튼 있었어요 딱 보니 지금 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멍청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 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부럽겠어요 젤렌스키한테 타냐고 그럼요 당연하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두 나라는 미국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리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무기만 대주고 네 뒤에서 돈과 무기만 대주고 오히려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거의 피해 없이 한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래서 직접적이군요 국지전을 할 때 미국 입장이나 윤석열 입장은 일부 국지전으로 끝나면 좋겠죠 계엄 선포할 정도로만 우측이 터지면 좋겠죠 근데 그럼 북한이 국지전을 원하니 그것만 해줄게 이럴 거라는 보양이 없어요 문제는 남쪽에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북에서는 전면전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발표를 봤을 때 미국은 이제 그게 고민거리인 거죠 어? 이거 혹시 기대와 달리 북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윤석열이 저지른 짓이라고 우리가 뒤로 빠질 수 있을까? 음 즉 북미 간의 직접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네네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주한미군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약간 인질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됐었죠 항상 그게 전쟁의 화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주한미군이 인질되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핵으로 다 전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북과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트럼프는 야 귀찮다 좀 빼자 좀 차라리 아예 빼버리자 아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준왕 내에서도 일본으로 빼자 왜 굳이 한국에 갔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나 오프라이나 같은 전쟁이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이 그 두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 미국의 어떤 이해한 게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터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게 있군요 아니 그 방금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화보집을 냈다는 겁니다 화보집을 내면서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사진들을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북한이랑 잘 지낼 거야 북한 핵도 있고 그래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생님 그러면 그만큼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게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북미 간에 대해 격돌 전쟁 분위기였잖아요 미국 부자들이 그때 지하벙커 막 사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핵전쟁 터질까봐 1인 지하벙커 1인 지하벙커가 부티락이 팔렸잖아요 부자들은 지금 다 설치해놨을 겁니다 지하에다 그 정도로 위기 일보 직전까지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정상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해도 북의 핵위협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걸 업적이라고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지를 그럼 민주당 진영에서는 열받겠죠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긴장 상태로 가면 트럼프는 계속 썩올 거 아니에요 내가 했을 땐 잘 지냈는데 니네가 잡고 나서부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 터질 수만 있다면 제한적인 트럼프의 저런 선전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유혹이 있겠는데요 제가 민주당 네오콘들이 그런 유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다 죽을 텐데 그래도 국지전만 일어난다면 그놈들은 그럴 놈들이잖아요 사실 진해 뭐 진해 국민 죽어도 전쟁만 할 수 있다면 그럼요 일본 놈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만주사병 같은 것도 보면 진해가 진해 국민들을 죽여놓고는 그렇죠 쟤네가 죽였다 중국이 죽였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으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상대해서 재래전 정도를 좀 했으면 그러면 북의 악마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바라 저것들을 또 전쟁이 일으켰지 않냐 뭘 잘 지내 쟤랑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럼 트럼프가 오히려 손을 봐요 트럼프는 한반도 상황이 격화돼서 전쟁 발발하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미 관계 개선 업적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네오콘 강정파들은 국지전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시다가 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얘 지금 지지율 안 나와서 퇴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4주 남았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얘도 네타냐우나 젤란스키 꿈을 꿨죠 빨리 전쟁만 났으면 한반도에 얘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안 났어요 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끝났는데 왜 옵니까 선생님? 끝났는데 수금은 해야지 아 뭐 맡겨놓은 게 있어요 윤석열한테요? 약속받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오므라이스 먹이면서 야 나 오므라이스 사줄 테니까 독도를 내놔라 그럼 이제 윤석열이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내놨잖아요 아 그렇게 지다가 그런 걸 점검하러 쓸 수가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미국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속도가 빠르긴 빠른데 우리가 볼 땐 너무 빠른데 미국에서 볼 때는 아직 안 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급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중동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해서 아 더 쪼고 지사를 통해서 최근하고 쪼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네 싸대기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우울증 답답함 이거를 촛불로 그냥 한꺼번에 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독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일본 놈들이 훈련을 했어요 독도가 일본 겁니까 독도가 다케시마입니까 같이 여쭙읍시다 친일파 윤석열을 타도하자 일본 놈들은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일본 펀드는 미국 놈들 규탄한다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빅캐스터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아직도 가슴 속 담담한 원안이 두 주먹 끝에 울고 있어 이제는 노체의 우리가 아니다 침략에 우린 우리의 놈들아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수천년 길어온 우리의 역사가 너희가 뭐라고 짓거려 대는데도 독도는 우리의 우리의 땅 또다시 태도만 공영을 꿈꾸는 전쟁의 미친 쪽파리야 전쟁의 미친 쪽파리야 한번 붙을테면 그래 붙어보자 끝장의 내 불패가 이쪽파리들아 분노의 음성 시작 백년 전쟁의 미친 쪽파리 백년 전 이 땅에 침략한 노히 섬나라 쪽파리들 여전히 노기를 따르는 진일파 구성들 그런 놈들 그리우야 아직도 일장기 가슴에 품고 사는 얼 빠진 놈들이 있길 수 하지만 뭐 죄의 우리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 싹쓸어주마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수천년 길어온 우리의 역사가 너희가 뭐라고 짓거려 대는데도 독도는 우리 우리의 땅 또다시 태도만 공영을 꿈꾸는 전쟁의 미친 쪽파리야 한번 붙을테면 그래 붙어보자 끝장의 내 불패가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수천년 길어온 우리의 역사다 너희가 뭐라도 짓거려 대는데도 독도는 우리 우리의 땅 또다시 태도만 공영을 꿈꾸는 또다시 태도만 공영을 꿈꾸는 전쟁의 미친 쪽파리야 한번 붙을테면 그래 붙어보자 끝장 내 불패가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들어 sinner 이쪽파리 들어 이쪽파리 버